뿅 자 여기까지 이만큼 지워놨습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나무는 이제 미리 나무로 지워두고 철이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대두고 그 다음에 철로 바꾸는 과정을 지금 변태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이제 철로 이제 바뀔거에요 거의 지금 서버에서 철 지금 이만한 공룡 규모의 철집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생각이 들정도로 진짜 크구요 자 그러면 오늘 운영과 일단은 던전 한바퀴 돌겠습니다 가자요 어? 이것도 철집으로 원래 있었던가? 바꿨지 방금 철으로 이쪽 이쪽 앞에까지는 철이야 이쪽 한칸까지는 원래 철이었나요 여기까지? 여기도 밑에 반은 철로 해놨는데 위에만 철로 여기서부터 다시 싹 새로 갈아야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뿔뿔이 이오기 데려왔습니다 귀요미죠 우리 팔귀요미 뿔뿔이이 뿔뿔이이 흐흫 여기 토마호크는 이제 우리 객짓고 을림이 이제 저희 노비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을림은 을림은 저희 멤버가 아닙니다 참고로 요런거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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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아니 학교랬나 가정부에요 가정부 아 진짜 우리 이제 메이드 고용했습니까? 어 이제 메이드 있어 메이드 가정부 메이드야? 모르겠습니다 뭐야 왜 왜 왜 왜 뿔뿔이 왜 이래 밖에 누구있나? 어 뭐야 싱싱이다 싱싱싱 밖에 누구있나? 또 죽여애들아 원래 이거 자동공격모드 해놨는데 어 아 아 미쳤네 뿔뿔이가 브로톤사우루스랑 싸우려고 아 진짜? 어 미쳤나 겁대가지 상실했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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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러지마 뿔뿔아 참아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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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아 나 지금 공격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까 계속 공격하려고 막 저게 비리비길래 어 이거 죽일까? 아니 형 잠깐만 근데 얘 지금 가만히 있거든? 걸어놨어? 그거? 가만히 있는 모드 걸어둔거지? 가만히 있는거 걸어놓은건데 주위에 사람을 훔쳐 아니 인성이 왜이래 얘 주인 닮아가지고 인성 안돼 뿔뿔아 주인 닮으면 조금 얼굴 얼굴 박아놔야겠다 입구쪽으로 맞아 이거 저 생각하겠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까툰이세요? 뿔뿔이 안보이게 어 됐다 안보이지 어 아 그래그래 여기다 두고 우리 들어간데 어 근데 못들어가잖아 우리가 어 못들어가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형답지않는 생각이야 이게 아니 우리 나갈때 이렇게 숨겨놓고 가는거지 나갈때 아 나갈때 어 나갈때 이렇게 숨겨놓고 가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줄 알고 이제 갈거 아니야 그냥 집문 약간 하모니카 닮았다 흰색 티라노스 오오 흰색 티라노스 타는 파티를 조심하라고? 그런 파티도 있어? 티라노 파티는 무조건 조심해야됩니다 맞아 누가 그 말 안해도 저희가 조심할겁니다 티라노스가 보이면서 형 얘 죽여야겠다 브론토 그니까 어 얘가 계속 왔다갔다그리니까 아 진짜 야 아 이게 아 나와봐 아 또뿌리타고 가야지 어허 이놈이 나오세요 지금 빨리 빨리 죽입시다 얘 진짜 이놈은 죽을텐데 가자 가자 뿔뿌라 가자 아 어택 가자 빼뿌라 어택 죽어 죽어 어 얘 악 질렛 어 나한테 날아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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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뿌리 헤딩 뿔뿌리 헤딩 나이스 그... 순식간이네 뿔뿌리 어떻게 싸우는지도 못봤다 와 뿔뿌리 헤딩 많이 있는데 피 하나도 안 빠졌어 그... 그거 싸우는거 보고싶으면 파이프 쪽으로 하는게 어떤가 cimento 아 시어 ny 우와 뿔뿌리 세다 Clean AWN 체력 올 체력держ wy Vol 체력있어 올 체력 오우 풀뿌리 진짜 세다 풀뿌리 Rex 아니ez 풀뿌리 문을 열거라 대빈이 지금 200%니까 와우 오케이 오케이 찍었어? 어어 가자 문 열어줄게 문을 열거라 문을 열거라 예히이 제과 많이 들어가십쇼 아 아 험한 드리블 치면서 서버 뭐이 뭔 소리네 일단 어차피 저희가 못봤는데 누굴 강대에요? 뭔 소리죠? 게임 서버 우리 서버 맞지? 게임 서버인데? 저희 서버 아닌데 이 서버는? 응? 그니까 게임 채팅 내에서 험한 마련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일수도 있지 뭐 근데 저 좀 들어가고 문 좀 아니 여기 옆에 작은 물 있잖아 여기 사람 물 있잖아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어어 여기여기여기 그래 그래 어 여기도 있어 앉아서 들어와 앉아서 앉아서 아니 형 이게 자꾸 나네 우리는 이렇게 다녀야돼 왜 그니까 공룡은 송사하고 우린 앉아서 가고 너무 도라의 몬키로 맞은거 아냐? 땅이 땅이 고르지 못해서 미안해 아아 앉아서 가야 돼 모든 입구가 다 이렇게? 어 조졌다 간절 나간다 이제 아 들어가자 들어가 공룡은 저기 한번 잡고 오케이 오케이 밑에 한번 털고 가자 이제 밑에 한번 털고 갑시다 이제 여기 한 1년 살면 뉴마티스 감절년 3따보 걸린다 진짜 미쳤다 저희 여러분 새 멤버 게임클령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뭔 내 배틀어래 게임클령인가 정신이 나갔나 아 아 반갑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소리가 좀 크네 어 게임 소리 들려? 아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지금은 잠깐만 형 목소리 근데 너무 큰 거 같아 조금만 줄여줘 전체적인 그 볼륨을 주기해서 아 아 아 예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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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러분 새 멤버 좀 환영해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어 맞습니다 좀비 같이 잡던 그 사람입니다 저희 그 최근에 바이오 아자드 파이브 같이 코급했던 템준던 겜클림이라고 거의 템을 가장 우선시하는 분입니다 어 좀비가 앞에 있어도 같은 코업을 해도 저를 버리고 템을 줍고 다니시는 저희는 이걸로서 최강입니다 어 일단은 만드는 거는 룬형 템 줍는 거는 겜클령 그리고 망치는 건 그래 망치는 건 너 형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 저기요 예 저기요 왜요 같이 좀 엮지 마세요 이제 나 이거 근데 나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타고 있었어 어디서 태어났어 나 노스 인가를 해서 다시 죽어서 죽어버려 형 아 죽으면 돼? 미안해 형 죽어버리라 그래서 자 근데 이거 뿔뿔이 타고 와? 어 뿔뿔이 타고 와 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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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뿔뿔아 나는 걸어가고 우리 어떻게 죽어? 사망하야 물속에 들어가셔도 되고 물속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딱 거북이 때려서 그냥 죽으셔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살 추천합니다 아 날 버리라고 나 나 숙청해달라고 시청자분들이 사망이 쉬워 하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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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지금 어르신 두 분은 지금 못하고 나만 걸어가네 저 형은 우리 어르신이잖아 어르신 어 아 진짜 늙은이 두 명 야 사망아 이거 기억나 이거? 이거 한 방이면 어? 내 민폐 이거 어?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 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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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이걸로 마 어? 마 어? 어휴 어휴 다른 사람 뭐 집 어? 어휴 어휴 다 박살내봤어 내가 수도 마 어? 다 막 부숴보고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각도 어? 더블킬도 해봤어 이걸로 어휴 자기 도덕 아닌가 어휴 아휴